홍강사님! 아, 안녕하세요. 글쎄요. 여기 지금 안영한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요. 회장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고 고용된 사람 아니었나요, 송가름사님? 이 일이 강상무한테나 은하그랩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보셨으면 싶네요. 할아버지 깨어나시면 조치 취하시겠지. 아, 뭐 그러긴 하겠지만 이 정도 상황이면 본인 것 치는 본인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게... 저, 들어가보세요. 회장님 방금 깨어나셨습니다. 깨어나셨어요? 할아버지 깨어나셨다고요? 네. 근데 그 얘기를 왜 지금 해요? 빨리 가, 엄마. 어, 그래. 이렇게 눈도 뜨시고 저한테 말씀도 하시니까 저 살 것 같아요. 좀 전까지 죽는 줄 알았어요. 네 놈, 이렇게 빨리 철될 줄 알았으면 진작 한 번 쓰러질 걸 그랬구나. 할아버지 진짜 왜 이러세요? 농담이라도 그런 말씀 마세요. 으, 알았어 그래. 그만 노려봐. 할아버지! 저 왔어요. 예나 왔어요. 아휴, 그래. 아휴, 그래. 많이 힘드셨죠? 아휴, 아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, 회장님. 이거 여러 가지로 면목이 없습니다. 네, 일어나실 줄은 알았지만 너무 걱정이 돼서요. 예라나 저나 지난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. 예라 양 덕에 제가 이렇게 다시 눈 뜨지 않았습니까? 이 고마움을 뭘로 다 갚을 수 있을지. 저는 할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. 지욱 씨하고 제 옆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만 살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, 할아버지. 그래, 고맙다. 아, 형부. 네, 저 지금 병원이에요. 아, 예, 그쪽으로 갈게요. 어머, 아, 송남은 선생님. 병원은, 아, 회장님 뵈러 왔어요? 아니요, 저는 다른 볼 일이 있어서요. 아, 회장님은 좀 괜찮으세요? 다행히 좀 전에 깨어나셨어요. 아, 그래요?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정말 잘 됐어요. 네, 이제 좀 지욱이가 웃네요. 정말 다행이네요. 송강호사님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. 아, 트러스트ague zooizzoя. 아무 than Arou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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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證บ